이따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함현지씨가 캐릭터 해석과 노래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된 건가요? 우리 미라벨 역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다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의 개성이랑 저의 감정이랑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제일 기억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The performance is there 이렇게 써있었는데 그게 약간 찢었다 이런 거에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왜 줌 같은 걸로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? 아니면 오디션 테이프를 넘긴 거예요? 오디션 테이프 녹음실 가서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 정도 들어야 되는군요 전 예전에 해외 오디션 봤다가 굿잡 뭐 이 정도 들었는데 찢었다 정도로 들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꿀팁이네요 저는 굿잡도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었거든요 그 정도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와 너무 좋아하겠어요 한지수님이 연지씨 오디션 합격 소식 들었을 때 진짜 어땠냐고 세상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것 같다고 진짜 꿈을 이룬 거잖아요 맞아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배우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 디즈니랑 한 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정말 사람들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말해도 될 만큼 정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재청하긴 했거든요 너무 귀엽다 정말 안 믿겨서 그랬군요 2459님이요 디즈니의 60번째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난달랐겠네요 다 막 궁금해하시네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60번째 애니메이션이군요 벌써 이강원님이요 이강원님이요 연지씨 더빙 연기는 처음이었죠 첫 도전 어땠냐고 목소리로만 연기하려니 어렵지 않았어요 물어보네요 저는 더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거의 0.12초 단위로 끊어보면서 그 애니메이션 싱크로를 마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본에다 그 표정이나 제스처가 막 바뀌는 거를 다 그리면서 했었는데 워낙 애니메이션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쪼개놓은 거를 다 쓰고서는 그거를 약간 남이 공부해놓은 거를 그대로 하는 느낌?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진짜 엄청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